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명륜역 명륜역 지금 아이파크 입니다 명륜역 명륜역 여기에 아이파크 명륜역 아이파크 아파트 앞에고요 버스정류장 있는데 아이파크 아파트 현대아이파크 아파트고 버스정류장이 동네우체국 앞입니다 버스정류장 동네우체국 앞에 전체 명률라인 163일 163일 맞네요 163일 4564 163일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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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4 163일 아이파크아 도로변 점포인데 한 열대평? 열대평 좀 되겠습니다 열대평 됩니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을 좀 취합니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촬영을 여러모를 위민시 forest 햇대성